자, 지금 제2의 광우병을 노리는 세력들 앞에서 또 일정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영과학자입니까? 치어리더라고 할게요, 치어리더. 치어리더처럼. 그러니까 이끌고 다니면서 춤춰주는 학자. 치어리더 지식인. 네, 치어리더 지식인. 지식인도 진짜 그 단어가 아깝습니다. 아깝나요. 치어리더. 학자가 좀, 보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가가 아닌데 학위에 안 와가지고 평생 버티는 분들 같은데요. 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석윤열. 학필이면 또 서울대 명예교수,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김어준 방송에 맨날 나오고 계시죠? 알고 갔다 이분이 광주일고를 졸업했더라고요.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MIT 나왔어요, MIT.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MIT에서 원자핵공학, 원자핵공학, 원자 쪽, 기계 쪽으로 파귀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원자력 발전소 하는 데 근무를 하다가 1996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로 부임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이 2013년에는 정말 호쿠시마 부분 문제없다. 당시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봐요. TV조선에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생선 드실 거예요? 그때도 생선 안 먹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더니 방사선,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건 방사선이 있어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오늘 저녁으로 집에 가서 오징어랑 이런 생선 다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괴담을 하나 보실까요? 프로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하다 하다가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삼성수소는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원전에서 나오는 삼성수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침과 형수 쌍욕을 했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침에 침을 분해해서 성분을 따져보면 성분 자체가 다르다 하는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방사능이나 이런 쪽의 원자핵공학과 교수이긴 한데 방사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원자력기계공학 박사 전문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미국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것이 웨스팅하우스예요. 웨스팅하우스면 발전기 만든 회사거든요. 발전기, 가전까지 다 만든. 네, 가전하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 전에 방금 아까 TV조선 나와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저거는 물론 방사성이나 방사능의 기초적인 정도의 전문가적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전에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어요. 처음에. 뭘 갖고 비판을 했는지 봤더니 원자력 발전소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막 막았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또 정상 뻔했어요. 정상 멀쩡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TV조선 나와서 방사능 생선 먹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획 돌았는지 그게 나는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하게 시위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동원되는 과학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자기 학문적인 철학을 저렇게 배신하고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라고 의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또 유전공학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북한 갔다 온 이후로 완전히 갑자기 180도는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더 돌아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의 경우에도 저렇게 멀쩡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삼중추소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괴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저는 김어준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서 저기 나와서 저기 괴담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가상과 망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거를 누군가가 공인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를 원자회과학과 명예교수가 와서 맞아 니들 망상 아니야? 라고 공인을 해주는 해서 한 번 이렇게 탁 건드려주니까 열화와 같이 저 사람을 떠받들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떠받뜸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맛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열광적인 느낌. 저 희한하네요. 제 생각인데. 많이 외로우신가? 그럴 수도 있죠. 중년의 고독? 저분이 그 얘기 했어요. 뭐라고? 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사실은 제가 원자회공학과에서 외톨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기 나오면 힘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나. 저 점쟁이인가 봅니다. 저는 가끔 저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학자적 양심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김어준의 유튜브 6월 8일이거든요. 6월 8일 날 제작된 영상인데 6월 1일 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IAEA에서 세계 원자력 안전 에너지 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여기서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방사선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 발표가 나와 있는데 저 양반은 저기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 저기는 방사성이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지금 삼중수수 얘기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삼중수수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평형수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다. 평형수 얘기하고요. 삼중수수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방사선 물질이 거쳐져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방금 저 IAEA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중수수수 말단단 얘기했다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하니까 그 다음에도 평형수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담을 여기 하나 때리면 저기 퐁 튀는 두더지 게임처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뽕 때리면 아 그러면은 나 삼중수수 뽕 아 나 그러면 평형수 뽕 막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수는 뭐냐면은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 평형수 배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면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거기서 후쿠시마 앞바다를 지나갈 때 거기에 들어왔던 물들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해류가 전세계 태평양으로 돌아서 오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다 희석된다. 이 주장이 나오니까 평형수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형수는 찾아봤더니 이미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뽕쿠시마나 그쪽 미야게현인가 그 두 개의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모든 배에 대해서 이미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 떨어져요. 맞아 평형수. 이제 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 8일부터는 평형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평형수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해수부에서 일본 두 현 바다를 지나온 거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그 평형수에 대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저 사람을 두고 지금 서울대 내부에서도 후배들이 야 지금 이렇게 꽈 망신시키고 다녀도 돼? 라고 지금 공박이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해요. 서울대 그 후배들이 올리는 글들이 서서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아침 기사 한국일보 기사만 보겠습니다. 저 아침에도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아침에 저 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계가 두 조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보십시오. 오염수 두 쪽 난 과학계 국민 불안 키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서균열 명예교수 방류 반대 주장 관련 같은 학과 교수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요. 과학계가 조각이 난 게 아니에요. 과학계는 99.9% 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0.1%의 사람들이 괴담을 유포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 큰 제목 보십시다. 큰 제목 저 되게 문제 있는 제목이에요. 오염수로 두 쪽 난 과학계 국민 저는 저런 기사의 제목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목은 뭐냐면 마치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단순 비교했지 그 양의 크기는 비교를 안 했고 그다음에 저런 제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 듣는 거면 그거 봐. 과학자들도 합의 안 됐잖아. 과학자들도 반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맞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괴담 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괴담을 오히려 괴담을 주장하거나 괴담을 믿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고 정당성을 일종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극히 일부 머리 나쁜 사람들이 믿는 진실을 마치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져서 반은 이쪽을 믿고 있고 반은 이쪽을 믿고 있는 것처럼 괴담의 덩치를 500건매로 불려주는 기사예요.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요. 저와 비슷한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아까 6월 1일 IAEA 보고서가 나올 때쯤에 네이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이지 않습니까? 그건 네이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논문이 나왔어요. 일종의 아티클이죠. 여러 논문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네이처에서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희석수는 방사능 위험이 없다. 네. 그런데 과학의 특징은 뭐냐. 과학은 100%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학의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95% 이상의 확률이거든요. 95%도 아닙니다. 0.005를 넘어야지만 0.05니까 90, 그러니까 100%에서 0.05가 모자란 정도까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0.05 정도는 남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항상 유보를 남겨두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떻게 그걸 보도를 했냐면 네이처에서 0.05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위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 그것만 쏙 빼서 보도를 했어요. 저 신문은 지금 신동훈 차장이 말한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지금 저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신문은 한국일보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실 남의 신문 보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괴담함을 500배, 5천만 배 키워주는 저런 제목 마치 관계가 정말 반으로 진실을 두고 반으로 나뉘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사람의 괴담을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죠. 저 세목의 제목은 석윤열 주장, 과학계가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왕따됐다. 네. 그냥 과학계에서는 그냥 조롱거리가 된 거죠. 맞습니다. 조롱거리입니다. 그리고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이미 학자로서 더 이상 연구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명예교수 찾지 말고 가장 저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찾아가야죠. 저희들도 언론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